충남도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합니다. 접종 대상은 도내 1만 5천여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아, 염소 58만 3천두인데요. 백신을 접종한 지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이나 2주 이내 도축, 출하하는 가축은 제외됩니다. 백신은 A형과 O형이 혼합된 구제역 2가 백신이며 소규모 농가는 시군에서 지원하고 50도 이상 전업농의 경우 백신 비용의 50%를 지원하게 됩니다. 접종 4주 후 항체의 양성률이 법정 기준치를 밑도는 농가에 대해선 추가접종과 재검사를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.